기독교대학 감리회가 교단 산하 3개 신학대학교의 신대원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총회 입법의회를 열고 오는 2022년 2월까지 감리교 신학, 모원, 협성대학교의 신대원 통합을 추진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학교 통합운영추진위원회 구성 시한이 지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을 통해 신학교 통합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